우리가 리세션이 올 때는 오더라도 이제 보복 소비가 시작하는 이 마당에 리세션을 극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지금 축구 손흥민 경비로 이제 보름 막 갔는데 90분 뒤에 끝나긴 하겠죠. 근데 15분 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느냐 하면 내년 오맘때까지는 저는 솔직히 시장이 걱정이 안 됩니다.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장을 떠날 땐 아니다. 그리고 뭐 사야 됩니까 그럼 지금? 지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우리 박세익 전문님 얼른 모셔야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공식 직함은 대표이사 전무이기 때문에요. 그냥 전무를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하겠다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전무할 겁니다. 박천모님으로. 저게 여유가 아니야. 자기는 대표이사 사장도 할 수 있는데 전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인피니티 투자자문 때도요. 저희 대표님이 저보고 부사장 해라 대표이사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셨을 때도 아니 회사 18명 있는 회사에 전무를 하나 부장을 하나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 밑에 있는 상무 생각도 좀 해줘요. 상무도 전무되고 싶지.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저희는. 네. 하여튼 명함에 박전무 이렇게 써있다. 자 우리 박세기 전무님과 함께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장 얘기를 또 해 주셔야죠. 시장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정프로님이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요. 가끔 와서 그런가. 우리 김프로님도 제가 아침마다 두 분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고요. 그 저녁방송도 우리 정프로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징징쇼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이제 자문사 등록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거 좀 자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못 나왔던 거고요.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이 공고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되는 집은 꼭 저점에서 인가가 나오고 좀 안 되는 집은 미루고 미루고 고점에서 인가가 나와서. 고점 인가 나오면 애매하군요. 어떻게 하겠어. 들어가기도.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진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최근에 운이라고 운. 성공한 사람들 교만하지 말라고 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른다고. 그 공정을 외치시던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신 거 보면 최근에 이렇게 등록 공고가 나오는 거 봐도 정말 운이 좋아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래인지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중간쯤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지금 시장을 억눌렀던 큰 악재들이 한 5가지가 있었다고 보면 그중에 이제 공급망이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급등하고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경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3% 뉴스 3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드뱅크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전망치 다 하향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아시겠지만 늘 좀 후행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걸 주식시장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선조정을 다 받았고요. 나스닥이 어제 한 2% 올랐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한 5.5% 빠져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빠졌나?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제가 아침에 회의 하다가 막 달려왔는데요. 52주 신고가 종목 보면 메리어트나 힐튼 있잖아요. 그런 호텔 체인들의 주가가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장에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강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계속 신고가를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리오프닝이 과연 될까? 과연 보복 소비, 이현 소비가 일어날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IQ 2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52주 신고가 보면 벌써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경제를 예측하기보다 과연 이렇게 보복 소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월드뱅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패드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 이것 가지고도 지금 두 달 얘기하셨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에 저녁 요즘 한 번 식당 가보시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도 그리고 미국의 크루즈 관련해서도 보면 예약이 꽉꽉 차고 있거든요. 크루즈마저도? 네. 크루즈마저도 지금 예약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리세션이 올 때는 오더라도 이제 보복 소비가 시작하는 이 마당에 리세션은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지금 축구 손흥민 경기로 이제 볼은 막 갔는데 90분 뒤에 끝나긴 하겠죠. 그런데 15분 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빠르게 기다렸는데 15분 보고 끝나면 차 막히니까 지금 나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패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리세션이 온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이 또 폭락할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987년 이후로 지금 패드가 이렇게 금리를 정책 금리를 올렸을 때 회색선이 잘 아시다시피 리세션이 왔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88년 사실 이제 87년 블랙만디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이제 폴볼크에서 앨런 그린스폰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고요. 연준 의장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좋다 보니까 한 83년부터 계속 주가가 좋다 보니까 8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다가 블랙만디 한 번 와서 확 빠지는 척 했다가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계속 금리를 올려요. 올리면서 한 89년까지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 초에 저렇게 이제 리세션이 한 번 왔었었죠. 우리 시장도 그때 90년 91년 92년 좀 안 좋았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저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94년부터 또 금리를 올려요. 94년부터 금리를 올리니까 봐봐 결국 2001년 2년도에 리세션 왔잖아. 그런데 94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8년 뒤에 왔어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나라 IMF 있었고 98년도에 금리를 한 번 저렇게 확 낮추는데 러시아 디폴트도 있었었죠.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8년 뒤에 왔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때랑 지금이랑도 좀 많이 비슷한데요. 2003년 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는 코로나 사스였었고요. 홍콩에서 발발을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512까지 빠졌다가 2004년 정도 됐을 때는 주가가 이미 94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패드가 2004년 6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거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한 17번 올렸더니 봐봐 2008년도에 저렇게 망가졌잖아. 금융위기 왔잖아. 그런데 2004년 6월 달부터 리만 사태 터지기까지는 4년이 좀 넘게 걸렸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금리를 처음 올렸던 게 이제 2015년 12월 2015년 12월에 처음 올렸고 2016년 12월에 처음 올렸던 거거든요. 그거 봐봐 그렇게 올리니까 2020년에 저렇게 리세션이 코로나 위기로 해서 왔었잖아. 그런데 시간이 보면 4년 뒤에 왔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약간은 타이밍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금리를 3월 달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부터 걱정하는 건 맞나? 주가를 한번 보고 싶죠. 그러면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S&P 500의 주가를 같이 지금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2004년부터 17번 줄기차게 올리거든요. 그때 줄기차게 올립니다. 올리면서 5.25 정도까지 올렸었는데 그 올릴 때 밑에 보시면 S&P 500 완만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오히려 정책 금리를 낮출 때부터 밑에 까만색의 S&P 500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또 오른쪽에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좀 혹시시하게 정말 매번 FMC 회의 때마다 2017년도에 3번 올리고 18년도에 4번 올릴 동안에도 보면 처음에 보면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의 장기적인 차트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40년 차트를 보시면 금리를 중간에 올리고 내리고 했었는데 이걸 보면 결국은 굉장히 탄탄한 우상향이었고 1997년부터 99년 말까지 다컨버블 그 버블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던 2000년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월가가 돈잔치라고 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한테도 막 집을 팔았다. 그 2005, 6, 7년도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것 말고는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저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금리 인상기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98년, 이때 99년 이때도 금리를 올릴 때거든요. 저 타원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일부러 쳐왔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올렸을 구간, 올렸을 구간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99년도에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히 폭등장이었잖아요. 그리고 2004년부터 금리를 또 올렸던 2004, 5, 6년도에도 S&P 500은 저렇게 강했었는데 2016년도에도 17년, 18년도에도 전에 강했었는데 이 타원형 바로 직전에 보면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보면 98년도에 한번 확 밀리고요. 롱턴 캐피탈도 저때 파산을 하고 그런 조정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조금 전에 코로나 사스 이후에 주가가 저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월봉이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04년도 2, 3, 4, 5, 6 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떱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를 두 번째 올렸던 2004년 8월 달부터 랠리가 시작되고 F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금리를 올려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좀 강하게 갔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16년, 17년도에도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랠리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MC 두 번째 회의가 5월 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또 체슬리 투자자문 인가하고 비슷하게 맞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등록받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저희가 공부하면서 만들어놨던 자료였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주식을 사는 게 맞는가 허가가 나오면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또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차트에서 빨간색 화살표 두 개를 그려놨는데 2004년도에 빨간색 화살표로 2004년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은봉 두 개에다가 양봉 두 개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하기 전에도 한 번 또 확 밀려요. 전자점을 깨버립니다. 2004년도에 신저가가 나옵니다. 그 해 저가가 나오고. 그런데 2004년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잠자리형의 무슨 반전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차트가 나오면서 이제 랠리가 왔었다는 부분. 그리고 15년 16년도에도 보시면 15년도도 심했어요. 15년도에도 15년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에서 그때 13년도에 이제 버넨키가 테이프링 얘기를 하고 14년도에 테이프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15년부터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릴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반기에 주가가 저렇게 막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었던 16년 12월 전에 보면 고점 대비 꽤 큰 하락 조정을 보이고 나서 정작 16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더니 저때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5개월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저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올랐다. 이거는 이제 뭐 저건 팩토로 그냥 그래프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려면 그때 올랐을 때 이유가 이제 지금이랑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올랐으니까 주가가 갔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뭐 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갔을 텐데 지금 상황도 이제 그거랑 같냐는 거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전에 박병평 부장님이 얘기하고 가셨죠. s&p500의 연초 이후 eps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제 3% 아침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보는 이유가 그렇게 소중한 정보들이 막 지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차별화 될 거고 그렇죠.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전에 MGM이라든지 힐턴이라든지 메리어트. 그런 주가는 신고가를 내는데 어젯밤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에서 마이너스 25%. 왜냐하면 실적을 미스하고 기대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금리 인상 두 번째부터 장이 올라간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작년 가을인가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금리 그때도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금리 인상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보면 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주 보험주 그 분위기 좋고 그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되는 물가 상승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쉐버론이랑 엑스모빌, 유오지 리소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장을 제가 실력 장세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꼬박꼬박 이렇게 체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정 프로님 아주 예리한 지적에 기업들의 실적이 못 올라가면요. 2019년도에 S&P500의 EPS 증가율이 겨우 1%였어요. 그런데 금리를 막 낮춰주면서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S&P500은 28.8% 올려놨더니 코로나 위기 같은 게 딱 터지니까 주가가 박살나버렸던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실적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그 컨센스스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 부킹닷컴 같은 거 들어가서 정말 예약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좋아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적이 과거에는 그러면 금리 올라갈 때쯤 실적이 좋았나 보네요. 실적이 좋았으니까 금리를 올렸겠기도 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은 실적이네 실적.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뭔가 또 밀, 옥수수 부태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많은 원자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이벤트 드리븐 이런 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도 철저하게 유가만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유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가게 소비에 부담을 주면 결국은 경기가 망가질 거야. 그런 논리가 많잖아요. 그것만 보는데.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다 빠져요. 원자재 가격도.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박살났을 때 또 유가가 빠진다고 다들 호들갑이었거든요. 마이너스 30불. 네. 마이너스 30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딱 2년 전 요맘때네. 요맘때네. 우리 강박정 할 때 제가 우리 강한국 작가한테 얘기했잖아요. 유가가 빠지면 다들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는 거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주식을 파는데 아니 유가가 빠지면 우리 기름 넣을 때 벌써 저도 8만 원 넣다가 지금은 10만 원 넣어도 풀 차지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칸 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가가 빠지면 개인 소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떨어지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유가가 박살나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걸 보고 주식을 사는 그게 이제 콘트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 좀 한번 숏을 쳐버려. 유가 있어요. 안 그래도 좀 늦긴 했는데. 2주 전에 누가 그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유가 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유가는 결국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수요 공급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가가 가장 강했었던 2011년, 12년, 13년 이때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굴착하는 거 있잖아요. 시추공. 그 시추공 수가 1600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30, 마이너스 30 갔을 때 그 시추공 수가 200개를 깨고 170개까지 떨어졌었어요. 1600개 하던 게. 그러면 지금 유가가 100불 넘었으니까 시추공 수가 확 늘어나서 막 기름을 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시추공 수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냐면 겨우 540개예요. 그게 장치산업이라서 그렇게 현대상승 주가가 날라갔었듯이 오 뭐야 회상 운임이 저렇게 올라가고 괜찮네? 그러면 나도 배 사고 배 발주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안 되잖아요. 장치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공급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못해서 전략 비축률을 또 방출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생각보다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서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도 보면 인버스 레버리지 2배 3배짜리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너무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또 저희는 뭘 보면 됩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이럴 때 이머진 국가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우리나라 코스피를 또 가져왔어요. 코스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차트를 보시면 2004년도에 그 빨간색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금리를 두 번 연준이 올렸을 때 기가 막히게 두 번째 금리 인상했을 때 그 달 2004년 6월부터 장대 양봉이 나는데 이때도 보시면 그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은봉이 나면서 아주 아주 후달리게 빠져요. 이때 당시에 옵션 양매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옵션 양매도 하는 분이 워낙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불스프레드 형식으로 약간 상방향으로도 잡고 이랬었는데 저렇게 지수가 마이너스 한 24% 5개월 만에 급락하면서 그 양매도 하는 분 천억 하는 분이 막 파산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장이 2004년 초 패드가 금리 인상하기 전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도 많이 지지분진했듯이 하지만 2004년에 8월 달부터 저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2015년에서도 첫 금리 인하를 할 때 15년 하반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고 16년대도 아주 안 좋아가지고 특히나 16년대는 코스닥까지도 15년 하반기부터 16년 계속 안 좋아서 김동완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증권 방송에 정시라인 10일에 제가 갔을 때 저한테 도대체 코스닥은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게 2016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이 또 예정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두 번째 올리는 시즌부터는 조금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특히나 많이 빠져 있잖아요. 특히나 많이 빠져 있는데 저렇게 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리는 그 와중에 저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일단은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줄이고 코어에셋에 해당되는 미국의 핵심 우량주만 꽉 쥐고 있고 그런 매매를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그런데 두 번째 올리고 할 때부터는 오히려 베타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베타를 키우려면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나 실적을 잘 내는 나라의 비중을 올리게 되고 실제로 2016년 8월 달에 JP Morgan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이머징의 비중을 높이고 시클리클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의 코리아 빅테크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바이콜이 나왔었던 것도 2016년 하반기였습니다. 네. 우리도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또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한 이 차트도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 나면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있다가 경기 침체 온다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기가 됐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반 지난 그 기간 때부터 주식을 분할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됐잖아요. 최근에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역전된 언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이제 1978년 8월 80년 88년 이렇게 이제 쭉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s&p500의 그 구간을 위에 내려오는 화살표로 해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1988년 8월인가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와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조심하는 거는 한 2년 뒤부터 조심했으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그때 이후로 주가가 랠리가 와요. 랠리가 왔고 90년도에 두 번째 한 하반기부터 빠지는데 이 90년도에 하반기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다. 그런 또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던 98년 초에도 보면 중순이었었죠. 그때도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 나고 아시아가 망가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99년 2000년 초까지 이제 랠리스가 있었다. 그런 말씀들 쭉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표에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또 바로 짐챔님께서 프리미어리그 구장을 떠나면 억울하다는 거죠. 스펙타클한 후반전을 보셔야 되는데. 헤트트릭 나오죠. 네. 손흥민. 막 그 헤트트릭 나옵니다. 1대0 지금은 우리가 막 2대0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에 6개월 동안 많이 이제 막 터진 분들도 많고 한데. 아 이제 역전 시작되는데 그 후반전 그 역전 찬스에서 그 경기 안 보고 가시면 좀 억울하실 수 있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아 참 우리 박 전무께서 축구를 잘하시지. 워낙 축구 잘하시죠. 그래서 자꾸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하는구나. 사실 잘하지는 못하고요. 열심히. 좋아해가지고. 신말마다 또 조기축구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구 때문에. 기미 잡티? 네. 아 그런 건 건강의 징표니까 뭐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되는 상황이고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에 살짝 일어나긴 했었지만 지금은 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그럼 뭐 사야 됩니까 그럼 지금. 지금요. 지금은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질문을 바꿀게요. 뭐 살 겁니까. 뭐 살 거냐고요. 그거는 고객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굉장히 참 좋은 타이밍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증거를 댄 거잖아.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그게 길진 않죠. 좋은 타이밍이. 꽤 긴데. 우리 정 프로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 타이밍을 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여기 뭐 자주 나왔었잖아요. 자주 나왔으면서 2021년 7월까지는 장이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2021년 5월, 6월, 7월까지 YOY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면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와장창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락다운하고 국경 봉쇄하고 하면서 2020년 2분기에 IMF 보고서에서 GDP 성장률 마이너스 32%짜리 이런 거 들고 나올 때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2021년 2분기가 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YOY로 아주 서프라이즈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 데이터를 주식시장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2021년 7월까지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연말 그리고 내년 요맘때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 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와장창 박산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내년 요맘때 되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는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요. 전쟁 얘기 이제 없을 거고요. 내년 요맘때. 그리고 코로나 얘기는 아예 없어지겠죠. 그리고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HMM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이나 수익 나오는 걸 보면 이 보복 소비도 내년에 꺾일까라고 보면 지금 대비해서 지금은 전쟁 때문에 또 유럽 사람들이 소비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대륙이 북미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또 중국 쪽 이렇게 있는데 전쟁 통해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번 1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요맘때까지는 저는 솔직히 시장이 걱정이 안 됩니다.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1년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1년 정도는 문제없는 시장인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정 프로님하고 제가 그 옆에 김 프로님 자리에서 앉아서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연말 앞두고. 그런 와중에도 그때 당시에 보면 LG 이노텍이 11월 한 달에만 40%가 넘게 올랐었더라고요. 시장이 약할 때 오히려 정답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왜 LG 이노텍 같은 주식은 이렇게 강하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 보면 LG 이노텍 주가가 계속 우상향에서 올랐었거든요. 중간에 왔다 갔다는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침 회의 때 계속 미국의 52주 신고가는 뭐가 나고 한국의 52주 신고가는 뭐가 나고 중국의 52주 신고가는 뭐가 나는 것까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약한 시장에 얘네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려나 그렇게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세익 전무님.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 드디어 이제 저희가 다시 모셨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삼포TV에 종종 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등록 공고가 어제 나왔는데 바로 소환 조치. 소환 조치를 하셔가지고. 아닌데 왜냐하면. 바로 다녀왔습니다. 다 지난 얘기니까 박성진 대표님이 투자자문사를 했어요. 그게 2019년인가 봐. 19년 8월에 나온 거예요. 그때도 장이 많이 빠졌을 때라고. 그래서 제가 다 지난 일이니까 박성진 대표님한테 가서 사무실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현 투자자문. 이현 투자자문. 네. 거의 그때가 최초일 때 최초에 제 돈을 좀 맡겼었거든요. 그러면서 박성진 대표님이 한 얘기. 이것도 늦게 나와가지고요. 그때 2019년 8월이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2019년 8월이면 지수 바닥에서 또 시작하셨네요. 우리 박세익 전무의 그 시점도 박세익 전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잘 연기가 돼서 면허가 나온 거라고 내년 이맘때 그렇게 됐었네요.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세익 전무님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